안녕하세요. 브린이들 부릅니다. 이 친구는 바로 붉은다슴 넙적대사마귀라는 중국에서 온 사마귀인데요. 이 친구를 제가 성체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요즘에 제 손을 봐도 먹이로 보고 자, 보세요. 손을 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야, 어디 봐. 여기 있어. 자, 굉장히 귀엽게 생긴 애완용 사마귀인데 이 친구한테 핸드폰 화면에 있는 벌레를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쳐다본다. 쳐다본다. 머리가 움직이는게 보이세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 쳐다봅니다. 아, 이 친구들 시력이 되게 좋네. 약간 사람처럼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게 화면속에 있는 것도 똑같이 보이나봐요. 아이고, 아이고 활짝 활짝 매웜 pept sieve 배언aker 인도에 의해 야 работу 자, 빨간 색깔 무당블레인데 자, 가야지 친구 자, 세미션 움직입니다 자, 먹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봤어요 오, 쳐다봤어요 아, 빨간 색깔도 잘 보이는구나 미안하다 알았어, 진짜로 줄게 잠깐만 잠깐만 자, 친구가 좀 많이 수고해 주니까 진짜, 진짜 기뚜라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여깄어 자, 옳지 선물이다, 잘했어 자, 어쨌든 사마귀는 핸드폰 화면에 있는 곤충들도 인식을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사마귀 같은 경우에도 겹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시력이 멘티스 시린프처럼 굉장히,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잠자리도 스티력이 좋죠? 자, 어쨌든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사마귀 친구한테 맛있는 먹이를 다양하게 주고 잘 키우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넙적배 사마귀나 왕사마귀 성체들이 출연하는 시즌이 왔죠 우리 여러분들 들판으로 갑시다 물론 뱀은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녕 귀여워 사마귀 너무 귀여워